치료는 하나는 찍어도 되겠죠? 치료 찍고요 아니야 보호를 찍자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보호 찍자 보호 찍고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아 다 찍어 그냥 몰라 보호 치료 하나 일단 얼방 어방 불방 독 자유이동 다 4 아 안된다 이거 됐어 됐어 이용룩에서 충분해 이거 뭐 어떻게 설정하더라? 통계 어떻게 통계 말고 아이템 그래서 이거 그 순으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됐어 옮겨 쓰고 돈 바닥이야 다 써야 돼 결국 이거를 다 바꿔가는 거다 변이 면역 다 찾은 것 같다 적재적소로 맞춰 쓰면 되니까 변이를 방어를 다음 맵에서 나왔던 게 법사였으니까 얼음 면역만 쓰면 되죠 얼음이랑 행동 방해만 쓰면 되죠 그래 얼음이랑 행동 방해만 어딨어 얼음 얼음 방어랑 자유이동 쓰고 이거 뭐 들어가더라 투명의 정수 투명의 정수 사가자 아이템에 요리 잘 생각해보자 자유이동 0번에 두고 얼음도 여기다 둬 됐어 8번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투명한 거 사고 어 투명한 게 더 싸네 아 제한이 있구나 좀 아 내 돈이 제한이구나 그럼 상관없어 노란 게 제일 비싼 게 맞았네 그럼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나 뭐했다고 킬포인트가 다 찼냐 일단 건물 끼고 육본 가고 이동하자 얼음동으로 가자 동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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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스페스페스톡 톡톡톡톡톡 톡톡톡 써야겠네 이거 써야겠네 이거네 이걸로 돌파해야겠네 그리고 변화는 모르겠고 일단 톡 써 면역 꽤 꽤 오래가죠 화염데미지 올려주는 반지 같은 걸 바꿔야겠다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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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다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면역 오래간다 투명보다 훨씬 길다 아아 뼈분색이야 그건 안돼 잠깐만 잠깐만 4번 hatch 4번 called 활인가 본데 저거 개새끼 This Warriors 야 야iyaiyaiyaㅏ wün 야 내꺼 내놔 아 이런게 어딨어 인간적으로 마법 똑같은데 그냥 불알살이랑? 엑스칼리브 도둔 맞았어? 일렀어 아 얘네가 문제네 이동하고 세이브 포인트까지 갔다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독을 면역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뺏기기 면역 같은 게 없단 말이죠? 훔치기 면역이 빛마법은 안 찍었으니까 안 되고 스펠 포인트 보자 37포인트 체력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200이니까 체력 몇이야? 아 많이 필요하네 아냐아냐 그냥 가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데 적당한 데서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은총 오바야 언제 모아온 총을 가서 네크로미콘까지 가서 또 사냥을 해야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돌파하죠 여기서 아씨 아냐 돌파 오케이 아 9번 0번하고 전투하면 되겠다 일단 정력 먼저 소환해보고 안보이죠? 된거야? 하나 더 마구 소환할 수 있어 막 15마리 막대? 일단 3마리만 하자 면역 면역 가자 야 뭐야 데미지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얘네들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어 나 면역이야 데미지 3분의 1밖에 안들어와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 아 뭐야 저게 나 뭐야 싸워주는 줄 알았지 시간 제한도 있나봐 잘 가시고 아 자자자자자 좋아 여기까지 하고 어 힐 힐 면역 면역 가자 여기다 근접 방어까지 걸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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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불 켜고 아 미끄러짐이야 버틀만해 아 면역이야 면역이야 아 미끄러짐이야 아 미끄러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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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안돼 이거 뭐 도저히 여기까지 잠깐만 maintained 미끄러짐 쓰면 어떡하냐 내 것보다 화장이 너무 쓰레기인데? 나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못 미치는데 인간적으로? 야, 법사에는 의미가 없잖아 얼음 마음은 또 세 보인다 신기한 게 내 것보다 훨씬 세 보인다 나는 못 배우는 것만 갖고 있어 그냥 내려가 올라 쏘아 그냥! 야, 저거 너무 사기야! 야, 너무 사기야 저거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잠깐만, 미끄러지는 애들 때문에 감당이 안 돼 저기, 저기, 저기 잠깐, 잠깐 면역을 했는데도 아, 그래프 오류 난 거구나 왜 저런가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위에 잡고 위에 잡고 근접으로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좋아, 좋아, 이제 미크로 운선 풀리면은 근접으로 바꿔서 제거하고 아... 혐 풀렸나? 됐어 풀렸나? 됐어 아, 맞아다 면역 안 걸었어 얼음 이동 됐어 이놈 완벽하지 이놈 완벽하지 야, 가만히 나 이동, 이동, 이동 면역했잖아 야, 이동 면역했는데 왜 이렇게 야, 여기 진짜 헬이다 정신 지배하고 해야겠는데 화장 빼고 정배를 해야겠다 이거 화염 괜히 찍었다 쓰레기야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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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입, 사입, 사입 잠깐만, 잠깐만 의도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불이 함정이었을 줄이야 자, 가 암살이야 불로 암살해야 돼 일단 위부터 가 쇼컷 제발 우리 얘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사조성을 보였어 사조성이 보였어 아니야 아, 미끄러지는 소리야 풀어 아 아, 여기였구나 아, 야 야 아, 야 저건 좀 심했잖아 아 아 아 게임스 뭐야 뭐야 그, 이동 있지 않았나? 탑으로 이동하는 거 두 개 샀잖아 두 개 샀잖아 야, 쟤 너무 쓰레기야 아니, 뭐 30개 들어가는 주제에 저기, 쉽게 죽어 탑 여기다, 1번이다 정신지배 쓰자 정배, 정배, 어디서 정배 열 넷이었나? 응 어디서 아, 돈이 안, 돈이 안, 돈이 안 돼 팔어, 이제 팔어 쓸모없는 거 팔어 아, 반찬 데서 팔고요 둔세창 팔고요 어차피 레벨 때문에 쓸모가 없죠 뼈분 세개도 쓸모없죠 내놔 정배 내놔 아 아 아 너가 희망이야 너가 내 희망이야 정배, 뭐 들어가 금빛 정수야? 아, 얘네 금병 주는 이유가 있구나 있구나 안, 커러벨C 가자 10번밖에 못써 빨리 가야돼 아, 저기 쇼컷이었는데 어떻게 쇼컷 앞에서 죽냐 답이 없네, 진짜 아, 제발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아 하 네, 지 installation spectrum want can cast ra 아 아 네, 천국 옆으로, hel eram 살았 Civilik 여기서 다 같이 괜히 숙였어 민망하다 내가 믿을 것 4번 분야 상의 얼음 법사들을 싸부가 앞으로 앞으로 아야야 여기서 내려서 안고 뛰고 뛰고 올라가 됐어 자가 여기서 멈추고 잠깐만요 하아 일단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쩌냐 이걸 이거 아니야 내꺼야 이제? 영원히 내꺼야 뭐야 영원히 내꺼야 지금만 내꺼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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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따라와 잘했어 잘했어 이거 은근 쓸만할 것 같은데 은근히 아니라 이거 짱인데 제거해 아 거기서 쪼하지 말구요 제거하라구요 세개 세개 제거하고 일단 화염으로 애는 애는 지배하고 그만해 어 졸라 아프네 스쳤는데 녹네 이거 영원히 내꺼야? 나 그냥 갈래 어 얘는 싸워서 뭐해 나 초코 찍으러 가는건데 오케이 케이드 다 됐고 알아서 위에 정리하고 있어 지나갈꺼야 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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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케이 아 아 아 갈래요 변환 금빛은 없잖아 아 됐어 그럼 여기였나? 여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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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였어 왜였어 가자 아 아 에미랄드 아 여기 엑스칼리브가 진짜 박업하긴 한다 얘는 그렇고 사실 파연맘은 쓰레기야 쟤들 열심히 싸운다 내게 저것도 내꺼 할 수 있는거 아냐? 아 여기 아니였어 자세하게 보자 일단 가 어차피 여기 내가 뭐 어쩔거야 내가 갈겠다는데 아아 그만해 아 그만하자 그래 없지 이쪽아 저기도 불을 켤 수가 있네 근데 켜서 뭐해 맵이 이따위야 어 자 느려짐이라고? 느려짐을 누워 걸었는데 아 저기 있네 눈이 아 아 싸워 둘이 싸운다 실시 이기는 편 내 편이다 저거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맵을 저거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맵을 제라에 대해서 얘기해줘 내가 그 이름을 쓰는 영어를 받았는데도 알고싶군 매우 현명하고 명예로움을 가장 중시한 중 중에 프로토스였다 하지만 몇가지 이후로 사쿠라스 행성에서 추방된 암흑키스가 되었지 심지어 복수관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프로토스를 지키기 위해 갔어 아 야 여기서 북선을 그 순감은 여전했고 자신의 백성은 한때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I do not know which face, but what if you knew? I would. I see. Stupid human, I personally don't know. Because your pride blinds you. 이게 뭐냐? 잠깐만, 잠깐만, 날 보는 미소가 진짜 심상치 않아. 아 저거네, 저 기술 저거네. 아 야, 제발. 어, 땡큐.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아냐. 갑니다. 갑니다. 아. 저 새끼 죽었구나. 안 붙이면은 영원히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졸라들여. 아, 너가 된 거야? 아. 필요 없어, 너는. 아, 이거 나 따라오네. 아, 넓으니까. 어우, 이거 괜찮네. 스킬. 화염, 화염파. 화염파 쏘지 말고 그냥 저걸로 하자. 아예 스펠을 다 바꾸자. 나 근데. 소속 스킬은 써야 되는데. 아까운데 안 그러면. 새끼 싸우고 달려야죠, 지금. 저게 달이구나. 아, 저게 달이구나. 아. 내 거? 어, 내 거 하자. 다 해치우자. 뭐하는 거냐. 아, 뭐야 저거. 뭔 기술이야? 난 저런 거 없는데? 졸라 치사하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 수가 없다. 야, 야, 죽었어? 얘 어차피 시간 두면 죽으니까 얘는 내비두고. 기다리자. 인내의 시간이다. 찹. 오케이. 나쁘지 않았네? 급정수 들어왔고.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치. 저 다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리를 못했어요. 요즘 많이 아쉽네요. 다리 난다고. 지렛대를 저거를. 여기 올라가는 길이네. 맵이 어떻게 짜여 있길래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마지막 탑이긴 하다. 나 이거 돌아갈래, 근데. 돈 좀 쓰고 와야겠는데. 8번 가자. 그... 무슨 정수로 간다고? 정신 조정. 금빛 정수. 비싼 거 같은데? 아... 제일 비싼 거네. 제일까지 아니지만. 팔 거 없어. 이렇게 꿈쳐놓은 거 없어? 어,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냐? 이제 이거 안 써. 돈으로 바꿔. 야, 이것만 팔았는데 이렇게 돈이 돼? 아, 야 땡큐지. 필요 없는 거 다 팔아주겠습니다. 저희 지금 물약을 안 지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아니야. 일단 사자. 금빛 내놔. 돈을 다 쏟아 부어. 1500까지 써. 좋아. 32번. 어, 충분해. 이 정도면 다 깰 수 있겠어. 이제 다 털었다. 돈 가진 거. 이겨야 된다 이제. 스펠을 순서 바꿔. 지금 소드 스펠, 소드 스펠 별 필요 없고 소드 스펠 여기다 두고 소환 여기다 두고. 좋아. 정력이 나중에 제거 해줄 테니까. 아깐 막힌 데라서 쓸모가 없던 거구나. 정력 나쁘지 않네. 정말 정수 많이 먹지만. 상관없어. 상관없어. 쇼컷으로 가자. 아, 나 거물 안 꼈어. 엑스칼리버. 상관없어. 간다. 아, 나 이 자부. 돈 줄래? 어떤 생각해? 그치? 정수 나쁘진 않지. 응. 금빛 정수 지금 300개 있고. 이거 깨고 싶은데. 뭐 어떻게. 조정 안 돼? 아야야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거 왜 이렇게 세. 잠깐만x3 잠깐만x3